안녕하세요. 주사부일체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어떤 내용을 조금 드려야, 주고받아야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장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사부일체의 내용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정기변경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정기변경 시즌이 오거든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봐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조금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내용 보시면서 이번 정기변경을 공략할 만한 종목이 뭔지, 그리고 다음 정기변경 때는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을 보고 있어야 되는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있습니다. 길게 이론적인 내용을 써놨는데 캡처해서 쭉 보시면 되는데 일단 당연히 코스피 200은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된 코스피 종목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200개로 추려서 만들어낸 지수입니다. 그래서 일평균 거래대금 순위가 해당 산업군 종목 수의 85% 이내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기준까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넘기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를 여러분들이 맞춰서 이번 코스피 200에 이 기준에 맞는구나 해서 찾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200처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에 시가 쪽이 좀 크고 이동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구성된 종목이고요. 이 두 개를 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속해지게 되면 주가지수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거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되면 일반적으로 거래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펀드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시면 펀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피 200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펀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비슷한 ETF도 있고요. 그래서 펀드드 이런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이 지수를 추종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수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가 기업의 어떤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코스피 200과 150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편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관심 있게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일단 지금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정기변경이 있는데 편입 시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편입됐다고 하면 보통 다 좋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편입이 되면요.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안정성 그리고 시가총액 주가도 어느 정도 오른 거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편입이 되면 호재로 보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실제로 여기에 편입이 되면 이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라든지 이런 상품들에서 실제로 매수를 합니다. 그 종목들을 편입된 종목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호재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패시브 자금만 올라온다, 들어온다라고 많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편입이 될 만한 종목들은요. 일단 액티브 자금이라고 해서 적극적인 자금들도 들어옵니다. 왜? 이번에 이 종목이 코스피 200이나 150에 편입될 것 같은데 그럼 주가가 오르겠지? 난 그러면 빨리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가야겠다. 패시브 자금은 편입이 되고 나서 들어오는 자금이라면 이 액티브 자금은 편입되기 전에 편입이 될 만한 종목을 미리 사서 시세차기를 남기려고 하는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자금이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다만 맨 아래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입이 되면 문제는 이제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편입된 이후에 주가가 좀 올랐어요. 편입되기 직전까지. 그랬다가 편입이 확정되고 나서 공매도 자금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러면서 주가가 조정받으면 그때는 여러분들도 잠시 현금을 하거나 조정을 좀 피하시는 전략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편입됐다고 해서 끝까지 늘고 가는 게 아니라 편입되는 시점에 차익매물 나오거나 공매도 세력이 붙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대차장구가 늘기 시작하면 공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눌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는 일단 비중을 줄이거나 또는 현금화 시키시고 다음 재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다라는 점 기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입된다고 해서 무조건 장점이 아니라 단점도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번에 반대입니다. 편출. 편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편출되면 아까 말씀드린 패시브 자금도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던진다고 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빠질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확률적으로는. 그래서 기계격 자금 출혜로 인해서 빠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액티브 자금도 빠져나갑니다. 단기로 들어갔던 자금도 이 종목 이번에 편출될 것 같은데 빠지자. 그래서 단기로 들어갔던 액티브 자금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으로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이 주가 하락 또는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탄 반대입니다. 편출이 되게 되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타인데 편출이 되면 공매도 리스크는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전에 공매도를 못하게 되니까 공매도 체력들이 쇼커버로 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좀 오르는 경우도 간혹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해서 사실 타이밍 잡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건드리시면 오히려 단기간에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고 익숙해지셨을 때 한번 모의투자 한번 해보시고 나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점 보실게요. 과거 편입과 편출 종목들의 패턴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한번 활용하면 이걸로도 이 일정만으로도 우리가 한번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편입 종목, 편입 예상 종목들이 미리미리 나오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이 회사는 이번 정기변경 때는 편입될 것 같애라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3개월 전부터 그런 종목들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잡는 게 좋은데 지금 6월 정기변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점은. 그러면 사실 지난달부터 계속 보고 있었던 게 더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정기변경일 전에는 외국인이라든지 액티브 재감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기변경 전, 3개월 전부터 꾸준하게 변경일까지 쭉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나서 변경일 직전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는 또 차익매물. 그동안 올랐을 테니 차익매물 나와서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변경 이후에는 변동성을 조심하시기 좋고요. 그리고 편출 종목도 있습니다. 편출 종목은 보통 2개월 전부터, 통계적으로는 2개월 전부터 주가가 좀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편출될 만한 종목들이 이거이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종목을 좀 보지 않아야겠다라거나,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아쉽게도 그러면 2개월 전부터는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거나, 또는 현금화를 통해서 교체 매매를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편출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시 업황이 좀 안 좋아서 무너뒀지만 바로 다음 분기에 회복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빠졌을 때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일반적인 흐름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데 편출까지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일단 비중을 줄이는 게 우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맞다라는 투자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코스피 편입됐던 종목들, 편입 종목들의 주가 추이인데 지금 이게 D대예요. 정기변경일입니다. 예를 들어 6월 선물옵션 만기일이라고 보면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12주니까요. 12주 전부터, 약 3개월 전부터 주가가 좀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변경일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로 변동성이 커졌죠. 그래서 정기변경일을 직전에 고점 만들고 조정받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잡아야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지수 구성 변경 시기는 1년에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공부를 해놓으시면 1년에 2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6월과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날 정기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때 기준에 맞는 종목들이 편입이 되고, 맞지 않는 종목이 편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수 선정 기준은 시가총액 기준 많습니다. 이런 내용은 글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 변경 기준 복잡합니다. 1차, 2차, 3차 저도 못 외웁니다. 봐야 됩니다. 못 외워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서 체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 내용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뭘 보느냐.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자료를 많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분석은 어려우니 증권사 리포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래서 이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표시를 안 했는데 미래세 증권사 리포트로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증권사가 다 나오니까요. 어느 증권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 기준이 동일한데 편의 편출 예상 종목이 다르긴 어렵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편입될 종목들, 예상 종목들은 그래서 지금은 이겁니다. 이게 언제 거냐. 지금이에요. 지금. 6월 달에 정기변경이 있는데 6월 달에 이 5종목, 4종목이죠. 편입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LNF, 두산 로봇틱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세아재강지조.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던 거라는 것들 아마 이슈됐던 종목이라는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좋았던 종목들이니까 이 종목들 6월 달 전기변경까지 주가를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눌림목 한번 공략해보시는 전략도 세워볼 수가 있고요. 다음 장, 편출입니다. 이번엔 다음 장입니다. 자, 이거 편출 예상 종목이 많아요. 이거 다 기억해놓으셨다가 혹시라도 좀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조심을 더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출 종목보다 우리는 지금 매수할 종목들을 찾는 게 더 급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할 종목들 중에서는 편입 예상 종목들 한번 고려해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나 살려고 하는 종목 중에 이런 종목이 있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더 하셔서 신중하게 매수를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아, 이거만 잘 활용해도 정말 포트가 마이너스는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잘 보셨죠? 네네네, 열심히 봤습니다. 저런 것들은 무조건 캡처해놔야 돼요. 네네. 편출하고 편입 종목 다 해주셨잖아요. 자, 우리 박근호, 박철순 매니저님,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이유입니다. 박근호 손 매니저님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생방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도 방송 끝나고 나서 10시 20분부터 무료 방송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에 박철순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이 하나 뜰 겁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10시 20분부터 1시간 정도 진행하니까요. 오늘 못 다드린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추천 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했던 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나요? 요것도 질문이 있으시면 해드리고요 사실 오늘 반도체라든지 못 드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1부 재밌게 보셨나요? 네 2부에도 저희가 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5부에서는 우문연답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별별 기업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 그렇습니다 채널 고정하시면서 저희 2부에서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